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우린 50대가 되었죠 살아왔던 날보다 더 짧은 시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설레고 푸른 청춘이 꿈만 같은데 깨어나 보니 우린 중령이네요 내가 만났던 예수 전해줄 시간 그리 많지 아니 아니 힘을 내버려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이 땅을 떠나갔다는 친구 소식에 죽음이라는 단어 내 앞에 있죠 어쩜 이리 젊음을 다 써버렸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내야지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십자가의 길 걸어요 십자가의 길 걸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